안녕하세요. 세무서 우편물 읽는 법과 대처법 5분특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서 안내문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받으면 좀 괜히 긴장되지 않으세요?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은 이런 우편물을 받으면 세무사님 이게 뭐예요? 하고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말투로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납세자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우편물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세무서 등 과세관청은 우편물로서 고지 또는 통지 등의 안내문을 보내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우편물을 보내는 이유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과세관청이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에 관계자에게 문서로서 알리는 절차를 서류의 송달이라고 합니다. 이런 서류의 송달 그 이후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과세관청이 고지하거나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규정은 2019년도에 신설된 규정인데요.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로서 세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세액을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고지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 과세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 예고 통지라고 하는 의무도 갖고 있고요. 또 고지나 통지로서 효력을 갖게 되는 경정, 결정의 내용이 있고요. 어떤 세법상의 기간을 계산하는 기산일, 그 기준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요. 이러한 고지나 통지가 없다고 했을 때 과세관청이 그러한 고지나 통지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우편물을 보내는 이유 두 번째는요. 납세자의 각종 의무나 권리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납세자의 의무, 뭐가 있죠? 신고의 의무 있죠. 이번 달에는 부가가치세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다. 라는 안내문도 보낼 수 있고요. 반대로 이런 의무,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는 안내문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황급을 받을 권리 있겠죠. 이런 황급받을 세액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도 우편물로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과세 자료가 되는 내용의 확인이나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납세자가 이미 신고한 내용이나 미신고된 과세 내용에 대한 그 자료를 과세관청이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우편물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이 우편물을 나한테 왜 보냈을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라는 문제겠죠. 그래서 세무서 우편물을 읽는 법과 그 대처법 강의를 제가 준비한 건데요.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 각각의 우편물, 그 유형,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런 우편물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 그리고 권리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이 있겠습니다. 무신고, 또 납부를 하지 않는, 발급을 하지 않는 이런 의무의 불이익에 대한 가산세 있을 수 있겠고요. 불리한 세액으로 경정 또는 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세무조사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권리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이 있는데요. 불복 신청 기간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경과하거나 또 황급받아야 할 세액을 황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안내받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세액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무서 우편물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5분특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